절기 소설인 오늘, 눈 대신 비가 오는 곳 있습니다. 수도권 지방인데요.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.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. 다만 충남 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낮에는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현재 서울, 경기와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 있습니다. 충청과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서울과 경기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, 또 충남 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.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. 다만 중국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이 15도, 대전 16도, 대구는 18도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